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빨개욕구가 강한 아이에 대한 질문을 주신 박진아님의 사연을 읽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일 전에 남겨주셨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고. 현재 생후 60일 됐고요. 완분인 아가입니다. 빨개욕구가 너무 강해서 누워있거나 안겨있거나 늘 손 옷등 빨고 싶어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계속 울어요. 공갈적국지는 닿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어요. 빠는 욕구에서가 안되니 몸을 뻗탱기고 잠투정이 되고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젖꼭지 무는 방법 없을까요? 아님 빠는 욕구를 해소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엄마는 이제 빨개욕구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기 섭취량이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아기 체중이 몇 킬로인지 제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아기가 단순히 빨개욕구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10cc 정도가 모자라서 화를 내는 건지 그것을 좀 파악해 보고 싶은데요. 네. 그걸 파악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선은 60일이 됐다면 네. 아기가 그동안 성장이 좀 빨랐다면 성장 급등기가 왔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금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 60일쯤이면 정책인데요. 그동안 먹는 양이 많아서 이제 체중 증가가 300g대로 막 엄청 빨리 는 아기들은 급등기가 조금 당겨올 수도 있어요. 70일, 80일에 오는 급등기가 좀 당겨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기가 빨개욕구가 너무 강해서 계속 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젖병으로 먹이잖아요. 먹이면 이 모유의 경우에는 아기가 자기가 스스로 다 먹으면 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조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지만 배고프면 다시 물리면 또 먹고 다시 물리면 또 먹으니까 정말 자기가 다 먹었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유의 경우에는 아기한테 이제 젖병으로 물리면 젖병을 다 빨면 이제 젖병에 담겨있는 분유를 다 빨면 아기는 계속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엄마는 빼게 돼요. 왜냐하면 공기를 먹으니까 그러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빠는 욕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빨 수가 없고 이제 젖병을 다 먹으면 빨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각적우지를 물려주는데 공각적우지를 너무 싫어한다. 배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배부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남자아기인가요? 아까 남자아기였죠? 남자 아 네 남자아기인지 여자아기인지도 안 나와있네요.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빠는 이미 빠는 욕구도 세지만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양을. 네 그래서 먹는 양을 체크해 봐서 아기가 너무 먹고 싶어 하면 배고픈데 공갈 주면 당연히 화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를 때 공갈을 주면 대부분 먹어요. 그리고 공갈을 빨 때 너무너무 공기 유입이 많은 공갈들이 있어요. 그건 아기의 구간구조랑 약간 연관이 있어서 아기한테 맞는 공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배고픈 아기한테 아무리 공갈 줘도 아기는 안 빨아요. 네 그리고 아기가 너무 빨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분유수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예 단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조금 젖을 좀 빨려주면 아기가 해갈이 될 텐데 우선은 맞는 공갈을 찾아보시고 아기가 배고픈 것은 아닌지 홍수씨 성장 급등기가 와서 더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엄마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갈 저국지를 무는 방법 같은 거는 없어요. 네 엄마들이 계속 팁이나 방법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아기는 방법과 팁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욕구에 맞게 엄마가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더 빨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냥 이게 단순히 빨개 욕구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혹시 아기가 더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공갈 저국지가 아기 구간 구조랑 맞지 않아서 구역 반사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니까 공갈 저국지를 물어줬는데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는 아기의 여기 혓끝에 있는 구역 반사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기가 그런 거를 싫어한다면 다른 종류의 저국지를 좀 시도해보셔도 좋고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아기는 그렇게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 저국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빨개 욕구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보다는 아기의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아님 아기가 아기한테 맞는 공갈을 못 찾아서 아기가 끝까지 공갈을 거부하거든 엄마 손가락 예전에 공갈 없던 시대에서는요 엄마 손가락 빨렸어요. 손가락 빨릴 때 엄마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으세요. 웬만하면 향이 좀 덜 나는 비누로 깨끗이 손톱까지 다 물릴 손가락이 만약 다섯 손가락 중에 아기가 선호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다 닦아 깨끗하게 닦고 소독제는 바르지 말고 깨끗하게 닦은 것만으로 엄마 피부에 상주균 아기가 이미 면역이 다 잡혀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아기한테 우리 귀염둥이 데려와야지. 귀염둥이 데려왔어. 또 이렇게 배내 쪼고리가 헐벗어 있어. 그럼 이제 아기한테 손가락을 넣는데 이렇게 넣으면 아기 목젖까지 막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 이만큼 들어가. 이만큼. 이만큼. 그럼 그렇게 해서 아기가 시컷 빨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마 엄마 손가락은 빨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손가락을 빨면서도 화낸다. 그럼 배고픈 거. 배고픈 거. 배고픈 걸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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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